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화이어사이 챗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호스트이자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찬입니다. 이번 세션은 오늘 파트너 데이 두 번째 세션으로서 몽고DB Atlas on GCP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약 13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고 몽고DB 코리아에서 현재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욱 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몽고DB의 김동욱입니다. 전 발표자분들이 샌프란시스쿨 갔다 오셔서 다들 마음이 붕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김동욱 님 이렇게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네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 몽고DB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구글 클라우드랑 몽고DB 간의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 일적으로 많이 바쁘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뭐 피부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뭐, 기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피부가 좋으신 거죠? 네. 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관리한 게 좀... 관심은 없습니다. 네. 습스러워하니까 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몽고DB 아틀라스 하면은 노시클 도큐먼트 DB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몽고DB 아틀라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고DB 아틀라스는 말씀드리기 전에 몽고DB 아틀라스는 크게 데이터베이스 코어 서비스 부분과 그리고 개발자 서비스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코어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이나 오퍼레이션, 7시간 분석 워크로드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범용 데이터베이스고요. 아틀라스는 몽고DB에서 관리되고 자동화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고객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틀라스는 구글 클라우드를 비롯한 3개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70개 이상의 리존에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크게 데이터 파운데이션과 개발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몽고DB 아틀라스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오젝 스토리지에 저장된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커리할 수 있음으로써 하두배 사용 없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더 빠르게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서치를 사용하면 기존의 별도의 검색 엔진을 위한 별도의 ETL 없이 클라우드의 몽고DB 데이터 위에 통합 검색 기능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서비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자 서비스 부분은 아틀라스는 단순히 몽고DB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몽고DB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서비스들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DB 차트는 몽고DB 데이터의 시각화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고요. 현업을 위해 그래프와 대시보드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고 이를 웹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배포하여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몽고DB 램을 사용하면 더 나은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빌드할 수 있는데요. 램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모바일 장치에 직접 내장함으로써 모바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램은 모바일 환경에서 오프라인 우선 사용 사례를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램 서버리스 펑션은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통해 이동할 때 비즈니스 로직에 자동화된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펑션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보안 API 구축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및 마이크로 서비스와의 통합을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QL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는데요. 그래프 QL 서비스는 단일 스키마를 제공하고 인증 액세스 및 비즈니스 로직 계층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몽고DB 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래프 QL을 쉽게 시작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몽고DB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몽고DB가 뭐예요? 몽고DB가 기존 RDB랑 무엇이 틀리죠?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몽고DB가 기존 RDB나 아니면 기존 관계형 DB랑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쉽다, 두 번째가 유연하다, 세 번째가 빠르다예요. 첫 번째 왜 몽고DB가 더 쉽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몽고DB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던 관계형, 여러 개 관계형 테이블에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다큐먼트의 모든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드상에서 객체를 그대로 맵핑 가능함으로써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이슨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타입을 저장 가능하고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관용적인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연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몽고DB는 스키마 리스한 데이터 구조로 런타임 중에 스키마 구조를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럼 스키마 리스하기 때문에 가보너스 측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몽고DB는 데이터 가보너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고DB가 왜 빠르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몽고DB는 기본적으로 RDB와 다르게 같이 조회된 데이터를 동일 다큐먼트에 저장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존에 조인을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이나 조회면에서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버전 컨퍼런트 컨퍼런트 컬터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성 있는 리드라이터에 대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몽고DB 지금 아틀라스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상당히 개발자 중심에 개발자의 프렌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들리는데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 광기형 모델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낯서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모델링 관련된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고객분들이 몽고DB의 데이터 모델링 아니면 몽고DB의 스키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근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몽고DB의 첫 번째 스키마 디자인의 원칙은 같이 조회되는 데이터는 같은 다큐먼트에 저장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을 설계하실 때 이 첫 번째 원칙을 염두 두시고 개발을 하시면 나중에 확장을 하거나 스키마 변경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있어요.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통 사용자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셀프 매니지드와 아틀라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게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위에서 몽고DB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아틀라스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오토 스케일링, 두 번째가 성능 어드바이저, 세 번째가 자동화된 데이터 티어링입니다. 먼저 오토 스케일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오토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클러스터의 CPU, 몽고DB 아틀라스가 클러스터의 CPU 또는 메모리 아니면 스토리지의 사용량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고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스케일 업이 되거나 스케일 다운되는 기능이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어떤 목적에 이런 걸 쓰시냐면 예를 들어 주말에 어떤 행사를 한다 아니면 주말에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용자가 폭주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켜놓으면 사용자가 폭주하거나 아니면 접속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용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클러스터가 올라갔다 그리고 사용률이 줄어들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 오토 스케일링이고요. 이로 인해서 운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퍼포먼스 어드바이저인데요.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는 몽고DB 아틀라스 안에서 돌고 있는 쿼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프로파일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게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는 슬로우 쿼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덱스 추천 및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 삭제 아니면 지금 고객이 쓰고 있는 스키마가 몽고DB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스키마의 디자인이랑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걸 감지해가지고 스키마 권고까지 하는 게 퍼포먼스 어드바이저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퍼포먼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인덱스 추천이나 스키마 권고를 받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자동화된 데이터 티어링인데요. 저희는 그걸 온라인 아카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카이브는 우리 클러스터는 시계열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실제로는 최근 한 달치 데이터만 조회하는데 클러스터는 1년치 아니면 2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과거 데이터를 다른 데로 내리자니 조회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이 발생할 것 같고 이랬을 때 페더레이션 코리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상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페더레이션 코리를 지원하는 게 온라인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아카이브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아카이브하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백업 같은 경우는 몽고 디비 아틀라스 클라우드 백업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고객 고유의 백업 정책을 구성함으로써 원하는 일정에 따라서 백업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의 완전 자동화된 백업은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의 백업의 복잡성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백업은 자동뿐만 아니라 수동으로 수행 가능하고 UI에서 직접 사용자분이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클러스터에다가 개발이나 스테이징 쪽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라스가 온프렘 기반의 몽고 디비랑 어떤 부분에서 운영 및 활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고요. 몽고 디비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설명 안 한 부분은 몽고 디비는 글로벌 클러스터 한 게 가능합니다. 글로벌 클러스터는 뭐냐면 몽고 디비를 단순히 서울 이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은 전세계 글로벌에 있는데 클러스터가 서울에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레이턴시 때문에 서비스에 지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글로벌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서울, 북미, 유럽에다가 클러스터를 두고 이 세 개를 하나의 글로벌로 묶어서 만드는 게 글로벌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몽고 디비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경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럼 몽고 디비를 GCP 환경 위에서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자연스럽게 몽고 디비 아탈라스를 GCP에서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클러스터를 앞에 얘기하신 걸 전화하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GCP는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 25개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고 각 리전별로 3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과 SLA가 지원되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넓은 대역폭도 중요하지만 사실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직접 페이저 케이블까지 설치를 해서 구성한 저희의 고품질의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CP의 VPC 네트워크는 글로벌 리소스인데요. 이는 곧 네트워킹과 라우팅의 통신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또 전송되는 데이터는 완전히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보안과 구성의 편의성을 모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부분이 되겠는데요. GCP에서 빌딩은 기본적으로 통합이 돼서 제공이 되고 로깅의 경우는 클라우드 로깅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얼러시나 노티피케이션 등을 모두 중앙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GCP에서 직접 소프트 요청을 올릴 수 있게 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절차가 단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GCP의 여러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GCP의 네트워크는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고 저는 빌딩 통합이나 로깅 같은 경우는 차마 생각 못했는데 경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몽고DB는 보통 고객들이 오프레서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트랜잭서널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웨어러스 용도로 몽고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혹시 구글 클라우드 쪽에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마치 몽고DB를 구글 서비스와 통합해서 오프레서널 데이터 웨어러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몽고DB 아틀라스와 빅코리를 연동을 해서 오프레서널 라이즈드 데이터 웨어러스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몽고DB는 앞단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입력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즉 오프레이셔널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을 하고 GCP의 메시징 서비스인 펍석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서비스인 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빅코리와 손쉽게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몽고DB의 데이터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빅코리와 피딩을 해서 빠른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AI, ML을 활용을 해서 유용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다시 몽고DB 즉 ODS로 데이터를 싱크로 수행을 해서 온라인 데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몽고DB와 빅코리의 연계를 통해서 ODS와 EGW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즉 아주 이상적인 오퍼레셔널라이즈드 데이터 웨어러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GCP와 몽고DB 아틀라스가 만났을 때의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객이 현재 네거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과 같은 아키텍처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몽고DB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레이저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실제로 고객분들이 몽고DB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기존 레가시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로 전환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몽고DB에서 몽고DB로 마이그레이션한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가 기존 레가시 데이터베이스 그 RDB에서 몽고DB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다르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고DB에서 몽고DB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몽고DB 아틀라스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 몽고DB에서 아틀라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몽고DB로 마이그레이션을 무중단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몽고DB 아틀라스 안에 UI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에서 몽고DB로 가는 것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 RDB에서 몽고DB로 가는 경우는 고객분들이 저희는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더나이제이션2를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소스가 몽고DB가 아닐 경우는 기존 플랫한 스키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컬렉션을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사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짜도 되지만 오픈 소스 기반의 툴, 예를 들어서 나이파이나 아니면 몽고 사이펌 같은 오픈 소스 기반의 툴을 사용해서 마이그레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상용 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용 툴 같은 경우는 주위 화면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분들이 기존 RDB의 스키마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몽고DB의 컬렉션의 스키마로 맵핑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입체의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기존 오라클과 같은 RDB에서 몽고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로딩을 하면서 실제 오픈 소스 기반의 툴이나 상용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기존의 동일한 즉 몽고DB에서 몽고DB로 옮기된 케이스에는 라이브 마이게이션을 통해서 쉽게 전환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이기종 D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드 파티 툴 인포믹스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고객 사용 사례가 되겠는데요. 몽고DB 아탈라스를 GCP에서 사용하는 고객 사례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장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고객 사례를 두 가지 고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게이밍 고객이고 두 번째 고객은 미디어 쪽 고객입니다. 이 두 갱 모두 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몽고DB를 사용하는 고객이고 기존에는 온프레임이나 아니면 온프레임과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다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로 모든 걸 전향한 그런 고객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퀘어 이닉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퀘어 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든 스튜디오와 개발자에게 몽고DB 에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DB는 온라인 스윗이라고 하는 스튜디오의 일부로 몽고DB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매트릭이나 플레이어의 프로파일 정보 리더보드 알림, 채팅, 업적, 아이템 등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퀘어 이닉스가 당면했던 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능입니다. 기존의 광경 데이터 플랫폼은 게임 타이틀이 증가하고 게임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커스가 기존의 어떤 집에서 하던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플랫폼은 약간 비효질을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가 확장인데요.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 세트일 경우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라이즈옵 틈 라이더 같은 게임은 하루에 최대 약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를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통찰력 부족인데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복잡한 분석 거리를 실행하는데 기존 고객은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게임 내에 분석을 제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어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 분석을 통해서 게임에 실증을 내고 있는 유저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느 순위나 게임의 어느 레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게 기존의 플랫폼의 한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어닉스는 개발자 및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목표를 삼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온프렘 기반의 몽고 디비를 선택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아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지금은 스케어닉스는 3개의 리전에 30개의 샤드, 그리고 총 180개의 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초반에 런치할 때는 사용자가 푹 증가했다가 한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 사용자가 실증을 내고 게임을 떠나게 되면 사용자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런치 대비 사용량이 감소해서 샤드 개수 및 노드 개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를 아틀라스의 무중단, 스케일, 업다운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러스터의 이점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게임 플레이어의 순위를 보여주는 게 리더보드인데 클러스터가 여러 개의 리전에 분산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순위를 서울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게임 플레이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면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샤드에서 다른 리전으로 읽기 전용 노드를 배포해서 다른 리전의 데이터에 대해서 500ms 이내에 데이터 레이턴시로 조회가 가능해서 리더보드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 분석인데요. 각 리전의 컨테이너 기반의 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게임 운영된 게임 패턴이나 아니면 게임 사용자들의 어떤 백 데이터들을 몽고 디비의 임시로 저장했다가 이를 아까 전묵선님이 말씀해줬던 그 그림 테럼 비코리로 내려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의 고객의 행동 패턴이나 실증을 내고 있는 고객 아니면 어떤 씬이나 어떤 레벨에서 게임 사용자가 가장 많이 머물러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구글 클라우드의 빅퀄리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퀘어 이닉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디어 쪽에 포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부스는 2011년도에 포부스 CMS라고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몽고 디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포부스 개발팀은 독자나 언론 또는 광고주 이 세 그룹의 중요한 사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포부스는 사용자 경험을 좀 더 개선하고 언론인들이 포부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광고주랑 협업을 해야 했으나 기존 온프렘 기반의 아키텍처로는 확장성이나 유연성 면에서 고객의 니즈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던 게 한계였고요. 그래서 포부스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처럼 포부스는 온프렘에서 GCP 플랫폼을 이전하면서 개발팀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닿지 않도록 새로운 인프라를 사용해서 추상화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추상화 계층이란 게 콘텐츠 API라고 하는 중간 서비스 계층을 만들었고요. 콘텐츠 API는 몽고 디비 아틀라스에 저장된 유동적인 데이터 구조 위에서 안정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트래픽 수가 늘어났고 2020년 5월 기준으로 1억 2천만의 고유 방문객을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프라 운영보다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개발자들은 포부스가 7개의 새로운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걸 도왔고 이는 구독률을 28%까지 더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엔진은 포부스의 5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개발팀은 계속해서 AI 기반의 추천 싱글 서비스를 빌드하였고 새로운 고객 대면 기능을 출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포부스는 언론인을 위한 트렌드 스토리 추천 엔진을 도입하였고요. 이 엔진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스토리를 찾아내고 구글 클라우드의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슬랙보시나 커스텀 CMS를 통해 적절한 기여자에게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부스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마이크래성과 몽고 디비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빌드 속도와 개발 빌드 속도가 58% 향성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릴리즈 주기는 서비스에 따라서 2배에서 10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래성과 함께 제공되는 다른 효율성으로 총 소유 비용이 25%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보게 되면 몽고 디비 아틀라스 좋은 사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케이스 모든 사실 GCP 서비스와 연결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이점을 많이 본 그런 사례들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 아키텍처를 고민 중인 고객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몽고 디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서부터 고객 사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몽고 디비 아틀라스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전달하기에는 약간 오늘 시간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요. 아틀라스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SLA 및 보안 모니터링 백업을 제공하며 개발자들이 인프라 운영보다는 개발에 포커싱해서 비즈니스 영예의 목적을 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GCP 기반의 아틀라스 글로벌 크루스터를 이용한다면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 가능하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향후 기회가 되면 페이스 투 페이스나 다른 줌 미팅이나 아니면 구글 미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나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올라온 질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 등을 활용을 위해서 몽고DB를 사용하고 있는데 몽고DB에서 검색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몽고DB에는 아틀라스 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서 몽고DB 아틀라스 안에 루신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이태엘 없이 루신 엔진에 넣어가지고 실제 몽고DB 코리로 마치 검색, 자연어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내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고객분들이 타사의 어떤 검색 엔진을 별도로 구축하고 데이터를 이태엘으로 넘겼다면 아틀라스 안에서는 그런 필요 없이 아틀라스라는 클러스터 안에서 오프레이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색까지, 루신 기반의 검색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에 오라클을 사용하다가 몽고DB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 많은 어떤 웹 기반의 아니면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쪽을 보자고 한다면 실제로 최근 트렌드는 많은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기존에 오라클에 있던 데이터 중 일부를 오프로딩 시켜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변환을 하면서 그런 과거 어떤 로그성 데이터나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아니면 고객 데이터 아니면 채널 데이터 등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시계열성 대량으로 쌓이는 데이터들을 몽고DB로 별도로 분리해서 몽고DB의 별도의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지금까지 몽고DB Atlas on GCP라는 주제로 몽고DB Korea의 김동훈이가 다소 짧은 시간이 했지만 기본적인 몽고DB Atlas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GCP에서 사용할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베네틱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피수 주제인 마이크레이션 방안과 그럼 현재 몽고DB Atlas를 GCP에서 사용 중인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한 설명 많이 해주신 김정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세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몽고DB Atlas on GCP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유익한 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내일 다른 세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파이어살 챗 위드 몽고DB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저희 뒤에 싱가폴에 산지 이 머라이언 멋진 풍경 보이시죠? 아, 진짜 싱가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처음 출장한 게 싱가폴이거든요. 교육받으러 가고 싶은데 몽고TV 세션 마치고 몽고로 가려고 아, 지금 파트너 세션 분위기가 이렇게 매우 달아올랐는데 엔지님께서 이 찬반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션 분위기 이곳 싱가포만큼이나 후끈후끈합니다. 네, 지금 그 들리는 노래 있잖아요. 이게 싱가폴 타운이라는 노래인데 약간 중독성 강한 노래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계속 저도 들었는데 약간 하다 보면 외울 수 있겠어요. 엔디님, 저희 여기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분이 몽고DB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클라우드 콘솔 마켓플레이스 가보면 몽고DB 검색하면 아틀라스 제품이 3개가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문의를 주셨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 제가 아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들으신 몽고DB 아틀라스 제품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아틀라스 프리티어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프로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GCP 빌링 통합이 돼요. 그래서 월 구독료를 지불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몽고DB하고 프라이빗 프라이승을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아틀라스에 대한 비용과 모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한 퀴즈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위한 퀴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퀴즈는요. 몽고DB 들으셨죠? 몽고DB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보다 먼저 출시되었다. 가 퀴즈입니다. OX를 답하면 되나요? 네, OX 퀴즈인데 그래도 이게 올리실 때 가장 유쾌하고 센스 있게 정답 올리시는 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을 마치고서 뽑히신 분들한테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군요. 어렵나요? 퀴즈 내용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의 센스 만점 댓글 기대하면서요. 다음 세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세션은 메가존의 이창호 팀장님이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이기종 DB 마이그레이션 소개라는 주제로 DB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또 상용 DB에서 오픈소스 DB로의 전환 데모를 함께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 계속 방구석 여행 중인데 어떠신가요? 싱가포르에서 다음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